안녕하세요. 엉클준입니다. 엉클준스 게임티비를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엉클준과 함께 플레이해볼 게임은 스웨익스 앤드 피지트 리마스터드 흔들고 안절부절을 하고 리마스터드 버전입니다. 쉐이킹 앤드 피지트 플레이 바이 엉클준 게임티비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서브스크라이브 라이크 플레이스 클래스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림체가 상당히 나름대로 스타일이 있는 그림체입니다. 코믹스럽게 하면서 약간은 괴기스럽기도 하면서 느낌이 프랑스랑 이런 유럽 쪽 있잖아요. 좀 우습게 그리는 그런 스타일 바이킹 적들 우습게 좀 웃게 그리잖아요. 그런 스타일 느낌도 나고 어쨌든 그림 스타일이 상당히 코믹스러우면서 재미있습니다. 약간 괴기스럽기도 하고요. 엉클준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메뉴를 참고해 주시고요. 웰컴입니다. 그림이 상당히 재밌어요. 아기자기 하면서 이런 그림 스타일이 잠시 눈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자신의 운을 판을 돌리면서 시험해 보는 것도 재미있겠죠. 금을 얻었습니다. 금과 뭔가 또 워시룸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게 게임 내에서 화폐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금화는 화폐겠죠. 워시룸 저건 좀 뭔가 또 다른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스피너를 돌릴 때 워시룸을 쓰는 거 써는 표시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있었습니다. 예 있었던 것 같기도 한 게 아니고 있었습니다. 예 어쨌든 예 상당히 예 그림이 참 예 예 아 랭킹이 있네요. 예 예 전 세계적으로 예 예 예 보급이 된 온라인 게임 로 이해가 됩니다. 국적이 다양하네요. 예 예 XP 를 얻기 위한 포트레스 예 자연스마한의 포트레스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자기 집을 짓는 거죠. 얘가 무사라면 무사가 거주할 집 또는 성 이런 땅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상태고요. 메이즈 타워. 메이즈 타워. 배틀 메이즈즈를. 예. 퍼트레스. 던전에 들어가려면 퀴를 얻어야 된다고 하고 던전 안에는 몬스터들이 있다고 하네요. 몬스터들이. 상당히 이 게임도 느낌상으로는. 마구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마구간 아이템들도 많이 있는. 어떻게 보면 동물들이겠죠. 카우, 소, 말, 타이거, 호랑이, 그리핀, 드라곤. 날개. 독수리인가요? 이걸 구입하게 되면 뭔가 그 나름대로 또 기능이 있네요. 프라이스는 동전 하나. 트래블 듀얼레이션 마이너스 10% 뭔가 효과를 발휘하는 아이템. 동물 아이템들을 스테이블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매직샵. 아. 이. 전사가 매직을 쓸 수 있는 매직... 매직 매직. 매직 매직. 매직 매직. 매퍼샵. 예. 방어구와 공격할 수 있는 무기들을 살 수 있는 곳입니다. 뭔가 이런 느낌이네요 전사가 살아남는 법 게임인데 조금 어떻게 보면 캐주얼하게 단순화 시켜서 실제로 리얼하게 게임이 전개되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 캐주얼하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단순화되고 절제된 그런 전술적인 부분보다는 순간순간 전투에 집중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전략이 더 중요한 개인 전략 게임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림 너무 이쁩니다 보는 재미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예 처벌 퀘스트를 얻을 수 있는 예 롤 플레잉을 하는 그런 캐릭터도 있네요 술집 주인도 있고 돈을 걸고 야바이를 하는 야바이꾼 예 퀘스트도 얻을 수 있습니다 아하 그 퀘스트에도 레벨이 있습니다 어려운 몬스터가 나올 수 있는 그만큼 리워드가 크겠죠 The Lusty Gribbs Gribbs Arena 터벌 아, 쟤는 기본적으로 방어가 약하네요 어어 어, 앉아있던 마법사가 떠났어요 아, 근데 신문을 보고 있는 그냥 편한 쉴 때 입는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남자가 앉아있습니다 바에 어, 저 이쪽에 또 검투사가 난간에 기대했는데요 검투사가 원래 있었나요? 아, 여기 또 퀘스트를 얻을 수가 있네요 제일 쉬운 퀘스트부터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전투는 자동모드로 산국지에서 수동모드가 있고 자동모드가 있는데 여기는 자동모드밖에 없는 그런 전투입니다 실제로 액션이 없습니다 그냥 예 예 칼같은 것 예 방패같은 것들 2D 예 텍스처로 날아가는 그런 스타일로 예 전투를 표시했습니다 더블 에이전트 음 묘지 같은데요 예 그래픽이 예 2D 그래픽이 예 예 예 제기 발랄하면서도 약간 음침하면서도 재밌게 또 그려졌네요 예 이겼습니다 어, 어 또 조그만 난장이 잔사도 나사났어요 그 이유니 캐릭터들이 나름대로 개성이 짱짱하게 있어요 아이고 참 보는 재미 듣는 재미 에 다양한 에 솔솔한 재미가 있네요 예 임팩트 있게 대작은 아닌데 캐주얼 게임 이면서 소소한 재미가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여러분 지금 엉클 준과 함께 스윙스 앤드 피지 리마스터드를 플레이 하고 있습니다 스윙스 앤드 피지 리마스터드 플레이트 바이 엉클 준 게임 티비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서브스크라이브 라이크 플리즈 부탁해요 아 왓 야 주잉히야 어 바텐더랑 대화도 가능하네요 이봐 친구 아이고 퀘스트 좀 해야 되지 않겠어 너가 예 완전히 예 태물이 되기 전까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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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사인데 술 취한 마법사에요 하하하하 아 참 컨셉 참 재미 지네요 예 재미집니다 예 E 점 leukeútити 안소다 된 게임 예 예 sym 예전에는 좀 별로 안 했어요 예 요즘 들어서 조금씩 하게 되네요 예 산국지도 예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삼국지 한말폐업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에서 전투를 조금은 자동전투 쪽으로 많이 하면서 또 다른 방법의 그런 게임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인사 위주로 인재를 잘 적용하는 쪽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게임들도 아주 어떻게 보면 정제된 느낌 그냥 섬유질이 풍부한 야채를 먹는 느낌 야채나 질긴 고기를 먹는 느낌보다는 떡이라든지 케이크 흰쌀밥을 먹는 느낌 이 표현이 좀 정확한 표현이 맞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카드 게임 같은 그런 게임을 하는 듯한 카드 그래서 너 카드 하나네 내 카드 하나네 이렇게 카드 하나를 내면서 내가 이런 준비를 해갔어 이런 무기와 이런 능력치와 이런 아이템들을 내가 차고 갔어 카드에 딱 나타나는 방어와 공격 뭐 이런 수치가 나타나면 상대편에서도 지금 좀 낮은 그런 괴물들이 나타나니까 적들이 상당히 수치가 낮겠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있게 얘를 키워나가면서 계속 반복되는 플레인 거죠 어떻게 보면 나중에 질리는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일단 질리기 전까지는 계속 뭔가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그런 플레이 흐름이 되겠네요 여성 또 이런 약간은 마법을 부를 것 같은 파란 스킨을 가진 여성 마녀가 아까 전에 보였는데요 어 도리터 도리터 뭔가 항구에 어떤 악당들이 좀 몰려있는 느낌 예 항구 마피아인가요 예 아직까지는 동네에 그냥 약간은 어떻게 보면 끌렁끌렁 돌아다니는 뭐 양아치나 이런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어 랍스터와 싸우나요 레벨이 3이 됐습니다 예 리워드도 받았고요 초반에는 계속 계속 패스터를 수행하면서 무기도 업그레이드가 되네요 무기를 웹퀸샵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양하게 또 키우겠죠 이런 캐릭터의 장비들을 사실 엉클즈는 이런 너무 정제된 게임보다는 예 조금은 거칠지만 예 리얼타임에서 액션을 하는 그런 게임을 더 선호합니다 예 이 게임도 이 스타일의 나름대로 또 재미가 있긴 한데요 엉클즈는 개인적으로는 액션 RPG를 좋아합니다 자 이런 카드 형식의 RPG라든지 아니면 약간 좀 라이트한 캐주얼 형식의 RPG보다는 예 예 예 리얼 액션 RPG 예 예를 들면 예 디어블러가 상당히 좋은 얘기겠죠 예 또는 예 월드 워크래프트 예 상당히 재미있게 했습니다 웹을 한참 뛰어다녀야 되는 그런 게임들이죠 예 시간 보내기는 정말 그만한 게임이 없죠 그리고 아이템들 까지 풍부하면 아 그건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 플레이를 하게 적당히 예 즐기시기 바랍니다 예 살짝 예 대기시간이 좀 있네요 예 플레이하기 중간중간에 이런 예 대기시간을 두는 이유는 예 너무 많은 예 이런 퀘스트를 하는 걸 좀 방지하는 그런 역할도 하겠죠 예 또 서버에 또 함께 있을 거고 예 이 게임은 온라인 게임입니다 이렇게 레드도 있는 거 보면 온라인 게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음 레벨에 올라갈수록 뭔가 또 퀘스트를 하기가 힘들 수도 있겠죠 예 시간이 더 걸리는 다든지 아니면 돈을 또는 빨리 하게 하는 그런 에 돈을 내게 하는 그런 쪽으로 또 플레이가 갈 수도 있겠죠 뭐 돈을 낸다는 게 꼭 유료화 이야기 만을 염두로 두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좀 더 예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되든지 아니면 실제로 캐시를 써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게임이 충분히 재미있다면 쓸만 하죠 예 그래야 또 게임 만드시는 분들도 다 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재미있다면 현금 사용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사실 게임이 재미있으면 뭐 충분히 현금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예 저는 그걸 예 그냥 프리게임 한다 이런 스타일 아닙니다 그러면 산업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유료도 제가 많이 구입 하고 특히 예 저도 프리게임 이라 인디게임도 많이 하지만 조금 이제 공이 들어간 공수가 들어간 게임은 하기 위해서 실제로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현금 결제 카드 결제를 하고 게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게임 공짜로 너무 많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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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 정당하게 예 지불할 건 지불하고 예 예 즐겁게 떳떳하게 즐기는 거 예 남자답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보면 건전한 예 게임 소비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머리띠인가요 허리띠인가요 코드 아 뭘 허리티나 머리띠를 했을 때 뭔가 방어 예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초기라서 그렇게 예 성능치가 높지는 않는데요 옷도 바꿨어요 아 옷도 약간 천에서 가죽으로 예 가죽 형태로 바꿨어요 가격이 높은 게 아무래도 성능이 좋겠죠 예 예 위쪽에 저게는 자기 인벤토리 인 것 같고요 밑에는 상점 물건들 인 것 같습니다 예 어느 정도 이런 간단한 예 캐주얼 시스템 예 예 상당히 이제 처음 예 들어가서 게임을 파악 파악하는 데는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습니다 한 지금 한 20분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게임이 파악이 된 예 얘는 시간을 투자해서 즐기는 것만 남았습니다 예 언클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언클준과 함께 쉑스 앤 더 피지스 플레이 하고 계십니다 쉑스 앤 피지스 리마스터드 플레이드 바이 언클준 게임 티비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서브스크라이브 라이크 플리즈 즐기세요 언클준 이었습니다 플레이드 바이 플레이드 바이 플레이드 바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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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